자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일단 여기 보고요 이거는 봐줘야 되는 것 같고 에린이 거 왔어 에린이 이 방에서 매춘굴에서 일을 했었나봐 도둑이 되기 전에 일을 했었나봐 이것도 발동 안 돼 아 여기 있구나 이거군요 아 아 이거군요 이거 자 저거 어딘지는 다 알아요 이미 자 하나 찾았나? 자 찾았구요 자 세 개 네 개 어 어 링 돌리기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야 무슨 고대의 뭐 거시기야? 이게 또 뭐하는데지? 오오 빛나는 버섯이 있나? 여기 버섯 같죠? 아 쥐도 죽어있네 어 쥐 눈 세파랗게 뜨고 죽었어 야 야 너 어떻게 가나 하 지금 speed × 걔는 버섯이 passenger 그냥 게 차아이씨 사잇길을 진짜 어 뭐야 함정이구나 함정인데 어 그냥 왔어 누구 있나 일단 볼까 따기 전에 자 점점 도둑이 예 도굴꾼으로 변하고 있어요 자 저기 자 해체하고 뭔지 모르지만 저거는 포커스 먹을 필요 없겠다 한번씩만 해도 빛나니까 뭔 뭐야 다 책이잖아 자 이쪽으로 가라고 돼있네요 야 야 중간중간에 저 버섯이 있어가지고 뭐 주성올거 없나 하고 온건데 여이씨 공간에 내려가야 되는군요 그냥 여기 타고 내려가면 안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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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가 있을 리가 없죠 어? 뭐 있나? 도르마리 치즈들 가볼 수 있는 데다 가봐야지 눈 깜빡이는 거 아 그래야지 뭐가 어디 있는지 알텐데 어 자 이쪽에 찾을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있다 오래된 주워 야 17골드나이 좋아 그나그나 그래도 두두마리 지지돼 그래 봤자 두두마리 지지돼 하긴 뭐 도서관 오래된 도서관에서 뭐 비싼 게 있겠나 완전 미로야 중앙타워로 들어가라 이쪽으로는 못 가구요 아 이거 돌이라고 이렇게 뭔데 야 뭐 이런식으로 기계장치가 되어있네 야 건물에다 이렇게 계단으로 기계장치 하는 거는 정말 장난 아닐텐데 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여기서 내려가야되나 이리로 가는게 아닌가 아닌데 이리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오래된 주워 17골드나이 아 이곳에서 이리로 가는 길이 이쪽도 있는데 어 아 이걸 돌려서 돌려서 위로 올라가는거구요 도둑이야 맞지 않은 도굴꾼이 된 느낌이야 야 뭐야 여기로 올라와서 어? 이거 그대로 왔다갔다 그린거잖아 아는가? 어 뭐야 양기위 야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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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